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실 다 깔아 뭉개버리면 되는 거죠 뭐. 과학적 태도고 나발이고 필요하나 이야기죠. 그냥 힘이면 장땡인데 거짓말도 우기면 진실이 되니까 그게 이준석이 하고 하태경이 하는 짓입니다.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대중은 우매하니까 거짓말도 박수친다 이거죠. 사실이라 깔아 뭉개버리면 된다 이야기죠. 오늘은 독자가 기구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보고 선관위의 2위 신청에 약간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선관위 로우 데이터까지는 분석해 보지 않았는데 오늘 방송을 보고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국의 5개국 선거 데이터를 1시간 정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첨부하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엑셀을 30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 원재료 분석은 조금 하는 편입니다. 100% 부정선거 확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계속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고 우리가 아는 부분도 많지만 독자가 정성을 들여서 분석해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서도 차이값 사전특표 득표율과 당일특표 득표율 차이는 각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특히 선거처럼 표본수가 클 때는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에게 던지는 사전특표 지지도하고 당일특표 지지도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것이 7%, 8%, 10% 넘어가게 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당일특표 대신에 사전특표를 조작했구나.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독자분이 보낸 겁니다. 사전특표와 당일특표의 차이값을 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남구 13.5, 광진구 13.0 너무너무 큽니다. 서울 동작궐 13.7, 인천연수궐 10.6, 부산해운대값 14.7, 평균값 13.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0에서 3%가 돼야 될 차이값이 13.1% 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구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특표 득표율 마이너스 12.9, 서울 강진구 마이너스 11.1%, 동작구 마이너스 11.8%, 인천연수궐 마이너스 7.3%, 부산해운대구 값 마이너스 14.7%, 다섯 군데의 평균값은 마이너스 11.7%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온 것 자체가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당을 구하게 되면 1.4%가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3.1%입니다. 미래통합당과 기타 정당에서 표를 사전특표 득표수의 13.1%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미당이 먹은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3.1 두 개 합친 것이 마이너스 13.1%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표는 하늘에 떨어질 수 없고 누군가의 표를 빼앗아서 가져야 됩니다. 부정선거, 선거사기는 표를 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투표 참가자 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표를 이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진 결과가 나오네요. 미래통합당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7%를 도덕질하고 기타 정당에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1.4%를 도덕질하는 겁니다. 두 개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3.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왼쪽에 더불어미당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1%를 더해 주는 거죠. 플러스 13.1, 마이너스 13.1인 겁니다. 총 이동한 표수는 26.2%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구하게 되면 좌우대칭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냥 이분이 또 첨부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을 서울 강남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곤 후보 플러스 13.5% 어마어마하게 크죠. 미래통합당 태구민 후보 마이너스 12.9% 여러분 여기에 세 후보 것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3.5% 나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5%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름 김승곤 후보가 13.9%를 가진 겁니다. 총 조작규모가 27%를 조작하는 겁니다. 딱 좌우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프가 훔쳐가지고 넘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여러분들 뭐죠? 네. 그냥 대칭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서울 광진구 의뢰 오세훈 후보가 출마했던 데입니다. 고민정 후보의 플러스 13.0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0%를 쑤쳐 넣어줬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오세훈 허정명 오태양이 다 빼앗긴 것을 합치게 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3%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3%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마이너스 오세훈을 비롯한 나머지 두 명 함께 해서 13.0%를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 고민정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26%를 조작한 겁니다. 100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으면 광진구 의뢰에서는 26명 표를 그냥 고민정 함께 그냥 쑤쳐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 늘어나게 되면 자리세를 받는 것처럼 그냥 그것에 비례해가지고 수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가자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일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없앨 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확하게 좌우대칭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미친 그래프가 딱 나오는 겁니다. 오세훈이 표를 그대로 뽑아가고 고민정에 쑤쳐 넣어준 겁니다. 오태양이 이런 표를 그대로 쑤쳐 넣었기 때문에 오태양도 다 마이너스고 오세훈도 다 마이너스인데 고민정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다 해가지고 선거를 그냥 기계로 돌려가서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울 동작굴에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던 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출신의 이수진 후보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7%를 쑤쳐 넣어줬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명해가지고 나경원 이호영 최서연 조현숙을 다 합치게 되면 여러분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마이너스 13.7%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중에 13.7%를 뺏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함께 13.7%를 대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27.4%가 되겠죠. 많이 조작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가 딱 이렇게 뭡니까? 좌우대칭이 딱 만들어진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네요. 이거네요. 동작골.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플러스 17% 이렇게 조작하고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가 찬 거죠. 이 수치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0에서 3%의 두 개의 그래프가 거의 0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표를 뭡니까? 빼앗아가지고 표를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후보께 사전투표 참가자들 14.7%를 더해줬습니다. 그럼 표를 어디서 구했냐? 하태경이 13.7%를 뺏기고 우리 공화당 한건영이 마이너스 0.6% 국가혁명당 마이너스 0.1% 무소속 마이너스 0.10% 여러분들 이 4명 후보를 딱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4.7% 나오는 겁니다. 하태경이도 여러분들 심하게 조작을 당했네요. 29.4%까지 조작을 당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면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유영민이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8% 미래통합대는 하태경이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7% 이렇게 조작을 당했었는 불구하고 선관위의 선거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하태경이 깊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전국 평균의 25%를 비교해봐도 하태경이 굉장히 심하게 표를 빼앗긴 겁니다. 자기 표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 17%를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힘당 내부에서 선거 사기 문제가 등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뭡니까? 진압하는데 혁혁한 공언을 한 것이 바른미래당 개통의 하태경과 이준석입니다. 왜 그렇겠냐? 깊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이것을 모른다? 네, 알죠. 모를 수가 없죠. 13.7%를 빼앗기고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4.7%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서 큰 폭으로 승리했는데 선거 결과 왜 이렇지? 지금 독자분이 보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미래통합당이 당일 투표에서 54.8%를 평균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54.8%라는 이야기는 사전투표도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대승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전투표도 대승을 해야 되고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5개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3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게 부정선거 증거라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강진을 해서 53%, 동작구에서 57%, 50.7%, 인천 연설의 42.7%. 이 이야기는 사전투표도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미래통합당 후보만 보면 5명 후보가 다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명이 떨어집니다. 민경욱 의의도 떨어지고 오세훈 의의도 떨어지고 나경원도 떨어진 겁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엄청나게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 대해서 압승하면 당연히 당선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5명 가운데 3명이 다 떨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민정 오세원도 조작을 하고 이수진 나경원도 조작을 하고 정의령, 민경욱도 조작을 한 거죠. 당일 투표에서 큰 볼을 승리했는데 선거 결과가 왜 이렇지? 조작을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